제가 지금 앞을 보면 정답을 알려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일부러 앞을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찾았어요 힌트 다섯 글자 그 곡이 아니에요 아 나 할래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를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아니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또 그 쉬운 걸 못하죠 그쵸 또 그 쉬운 걸 못해냅니다 아 약간 곰돌이 푸우가 좋네요 음악 거 저한테 있고요 진짜 없어? 이걸로 하실래요? 아 어렵다 헷갈리게 하고 싶은데 혹시 아세요? 어 쩌 다 우리도 여기서 바뀌었어요 도가 없어 도니 어쩌다 도니 아 어쩌다 도니 아니요 다시 보세요 아 어쩌다 도니 아니요 다시 보세요 어쩌다 도니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기 어쩌다 도니 아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비읍 비읍 자 보세요 이 정도는 인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보이시죠 다들 오케이 정답 맞죠? 그래요 인정 인정 그래요 갑시다 노력이 가상합니다 예뻤어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hora et 이 오늘 눈물 쉽게